오늘은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라는 책을 가지고 거꾸로 먹으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의미로 활동하신 이분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신 변화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다이어트 하려고 억지로 안 먹고 운동량을 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아주 쉬우니까 이대로만 한 달 정도만 해보십시오. 그럼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분이 요통에 시달리고 비만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쉬운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셨겠죠? 운동량도 크게 늘려보고 식사량도 반으로 줄여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다 알죠? 운동량을 엄청 늘린다고 해서 칼로리 소모가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또 식사량을 반으로 줄여도 계속 배고프게 되니까 다른 거 먹게 되고 이러니까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죠. 사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의사님이 찾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사 습관을 자기가 분석을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식사했던 습관을 쭉 보니까 레지던트 시절에 밥을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워낙 바쁘니까. 그 습관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전히 밥을 빨리 먹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살이 찌는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밥 한번 먹고 반찬 집어 먹고. 밥 한번 먹고 반찬 집어서 먹고. 보통 이렇게 식사하시죠? 바로 여기에 한국인들이 살이 찌는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탄수화물 중독 이런 식습관도 다 여기서 비롯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순서를 바꿔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밥 한번 먹고 반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요. 채소 반찬을 한번 먹고 비채소 반찬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국이나 반찬을 먹잖아요. 이게 아니고 먼저 반찬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겁니다. 이 식습관을 해봤더니 결과가 놀랍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 의사분이 실제 겪은 거예요. 자신이 해보면서. 첫 번째, 74kg였던 체중이 62kg까지 빠집니다. 무려 12kg이 감소된 거고요. 허리둘레는 36인치에서 30인치로 감소됩니다. 또 고질적인 요통이 감소했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력이 증가하더라는 거죠. 또 만성 피로 상태였던 자신의 상태가 활력이 남아도는 그런 상태로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식사 순서를 바꿨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강추한다는 거죠. 감량 수치보다 더 특별했던 것은 뭐냐면요. 다이어트 과정이 즐거웠고 힘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 거꾸로 식사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배고픔을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요요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요. 어떤 변화들을 몸소 느낄 수 있냐면요. 11가지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다이어트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효과가 정말 빠르게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충분한 최소 섭취가 가져다주는 효과인데요. 다른 다이어트는 사실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화장실에서 변비 걸립니다. 그래서 약사분들 제가 인터뷰했을 때도 그런 분들 어떤 얘기 하냐면은 변비약을 가장 많이 찾는 분들이 20대 여성분들. 그분들이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이어트하면서 생긴 변비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꾸로 식사법은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혈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이유는 살을 빼고 이런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이 혈당 같은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꾸로 식사법은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총 섭취 연량을 낮춰서 혈당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수명이 연장됩니다. 이건 다이어트의 공통적인 효과인데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죠.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건강을 훼치기 쉬운데 이 적정 체중,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피부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식사법은 신진대사 기능이 향상됩니다. 줄어든 탄수화물, 늘어난 체수 섭취가 이를 주도하기 때문인데요. 체내 독수가 빠르게 배출되고 피부를 망치는 원인 물질도 빠르게 사라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아토피, 비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호전됩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식인 동시에 건강과 면역력을 회복하는 건강 비법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그 잘못된 식사법으로 교란된 체내의 면역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종 만성적인 질환들이 낫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입맛이 날씬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잘못된 입맛에 있습니다. 굉장히 짜고 달고 맵고 이런 탄수화물 중독이라든지 정크푸드 중독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입맛을 잘못 길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요. 잘못된 입맛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과체중과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입맛이 변하기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장이 튼튼해진다. 장내 유익근을 죽이는 탄수화물 과다섭취, 지나친 당섭취 등을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서 장내 유익근 활성화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만성적인 변비나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장 누수증후군 이런 것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식사 순서만 바꿔도 훨씬 더 증상이 나아진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집중력이 향상된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얘는 공부를 잘 안 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중력은 혈당 롤링 형상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혈당 롤링 형상은 뭐냐면요. 저혈당과 고혈당이 반복되는 형상인데요. 저혈당 상태가 되면 우리가 집중력이 금방 바닥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혹은 집중하실 때 초콜릿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당섭취를 통해서 혈당이 올라가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정크푸드들을 먹으면 반짝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요. 이 혈당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 성격이 온화해진다. 혈당 롤링 현상은 우리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조급한 마음이 들고요. 짜증이 나고요. 화가 심해지고 부정적 정서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훨씬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돼요. 열 번째는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나쁜 식습관으로 혈당 변화가 심할 때는 우리 몸은 마치 동면에 빠진 곰처럼 에너지 절약 모드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조금만 먹어도 그것을 더 많이 우리 체내에 저장하려는 그런 습성이 생긴다는 거죠. 즉, 살찌기 쉬운 상태에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식사법은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 거기서 섭취되는 에너지들을 훨씬 더 많이 배출하고 훨씬 더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열한 번째, 성장이 촉진됩니다. 소와 청소년들이 이제 와서 거꾸로 식사법을 하게 되면 키가 쑥쑥 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장 호르몬이 더 촉진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을 하면 체내육, 면역 시스템, 생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훨씬 더 좋은 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밥 먹고 반찬 먹는 거 아닙니다. 채소 반찬 먼저 먹고요. 비채소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채소 반찬, 비채소 반찬, 마지막에 밥. 이렇게 이 순서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마 한 달 정도만 하셔도 큰 변화를 느끼게 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거꾸로 먹음 일어나는 일들에서 말씀드려봤고요. 한번 식사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살도 빠지고, 더 건강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